안녕하세요. 수읍다육TV입니다. 제가 바람이 나서 외도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달러기를 안오고 이상한 것만 올리니까 바람났다고 하고 계시더라구요. 제가 조금 외도를 했죠. 제가 오늘 지난번에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를 언박싱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포장을 해갖고 오신 게 아니고 저희 집으로 직접 배달을 하셨는데 제가 파티한 선물을 드렸는데 못했어요. 제가 먼저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있었거든요. 이제 포장하시는 것보다 집이 가깝다고 하고 오셨거든요. 이거를 제가 오늘은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이제 포장진지는 안 하셨으니까 그대로 박스 안에다가 가고 오실 수 있어요. 또 많이도 받고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해하려면 다육이야기의 습관님이시라고 요즘에 많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신생의 다육을 찍으시고 긱통장 것도 찍으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선물을 주신다고 해서 사용을 했는데 또 받아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 거구요. 제클린인데 물을 너무 안 줘가지고 안 줘도 이렇게 막 웃자라려고 그러거든요. 제클린은 제가 키우는 겁니다. 아메스트로 제가 아메스트로 올해 두 개나 버렸어요. 3년을 키웠던 건데 갔어요. 아메스트로 감사합니다. 글램 핑크 옷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거는 2021년 5월 12일에 적심하신 거네요. 색감 보세요. 이것도 뱀핑크 아이고 너무 이쁘죠? 글램 이 아이는 레드벨벳입니다. 레드벨벳도 너무 이쁘죠? 저희 집 거는 너무 이쁘는데 웃자라더라고요. 우울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이 오페라인데요. 황진이 오페라인데요. 적혔어요. 감사합니다. 색감 너무 이쁘죠? 살로 제가 살로 또 오래 키우고 이뻤는데 오래 갔거든요. 이렇게 다 알아서 챙겨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키우시던 거 주신 거거든요. 색감 좀 보세요. 손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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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이건 레드와인 2021년 5월 1일 적심 하셨나 봐요. 아니 키우시는지 적심을 하셨는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적심하고 키우시던 거 주셨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레드와인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주셨어요. 네이물 요거는 호주 마리아 저 호주 마리아 없어요. 요것도 10cm 화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cm 보다 큰 거거든요. 너무 이쁘죠? 색감이 요거 날짜가 21년 4월 25일 이것도 적심하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또 요거를 조금 밀어야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는 먼디 먼디 이거 2두 짜리거든요. 제가 먼디 큰 거 있었거든요. 스페셜 먼디 근데 아가 두 개 남겼는데 한 개만 지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보여드릴까요? 제가 키우는 먼디 이 먼디하고 이 먼디하고 날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먼저 적심했어요. 제가 키우는 게 근데 얘는 이렇게 째깔하고 얘는 이렇게 크거든요. 언제냐면요. 21년 5월 14일 심으셨나봐요. 2020년 12월 13일 날 가져오셔가지고 적심은 5월 14일 2021년 5월 14일 정도에 하셨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생각이에요. 먼디 먼디 이거 합은 15cm 짜리인 것 같아요. 13인가 15인가 제가 알기로 그렇거든요. 먼디 너무 예쁘죠. 이도 부럽죠. 부러워서 배아파서 어떡하시나 약올려 메비우스금 저 제가 한 거랑 완전 틀려요. 얘는 메비우스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에 확인도 안해봤어요. 눈 맞춤도 못해봤어요. 먼디 이것도 15cm 13cm 짜리 이거하고 똑같은 사이즈거든요. 20년 12월 7일 적심해서 심으셨나봐요. 와 저는 얘가 아까 제클린하고 이 라인이 조금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 라인 쪽인 것 같아요. 쟤도 원래 이랬거든요. 근데 안 이뻐졌어요. 얘는 메비우스 금이에요. 금 요즘에 금값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엄청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수정 철화 2020년 12월 6일에 적심해서 심으셨는데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놔야죠. 이렇게 철화 수정 철화 수정 수정 철화 수정 다육 명품 다육 다육 에서 사갖고 와가지고 키우다가 갔거든요. 제가 봄에 심었던 것들 올해 다육 많이 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서 다육 일을 안 봤어요. 그래서 외도한 거예요. 너무 이뻐요. 다육 이야기 에서가 님 이제 또 시간도 지원해 주시고 구독자 천명 다 되셨거든요.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더 하나라도 사탕 하나라도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선물을 저한테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왔으니까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라 그러셨어요. 어쨌든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육 유혹 유혹을 또 하게 하셨어요. 유혹을 하게 이렇게 옴박싱을 마쳤고요. 이렇게 담았어요. 장반에다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 많이 늘리셔서 좋은 유튜버 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름이 너무 어렵다고 그랬더니 오래 쓰신 거라 애정이 가서 쓰신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다육 이야기 습관님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거 너무 예뻐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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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좋은 날 되세요. 괴물이 안 가 있어요.